GT5 7월 4주차 주간 업데이트 여러분들 그타의 신차가 나왔습니다 마피드 도미네이트 FX랑 페가씨 피자보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군요 그리고 신규 콘텐츠 피자 배달이 나왔대요 엠키 누르시고 선호사항 지도표식 옵션 여기서 보조활동 피자 디스를 나타내게 해줍니다 자 그럼 지도상에 피자 가게 위치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임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LS 태그 1일 수집품이라는 콘텐츠가 생겼는데 이거는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적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대정모드의 스톡 파일이 달러 RP가 2배 스턴트 레이스의 변신 시리즈가 달러 2배 RP 4배 그리고 옷가게에서 작업용 재킷과 작업용 셔츠가 40% 할인 그리고 우베르막트 라인아트 그루티 비전 갈리벤터 볼러 ST 바피드 위장 크루저가 30% 할인 그리고 건벤에 있는 아토마이저가 30% 할인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피자 배달을 3번 완료하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커뮤니티 도전도 있어요 전세계 그타 유저들이 천만개의 피자를 배달하면 모든 유저들에게 피자 디스 티셔츠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주 패치장 강도작업은 포디움 강도작업의 브라바도 그린요드드 갱 강도작업의 아니스 유로스 맥토니 강도작업의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가지노 럭큐일 경포유동사는 임포테일 루이너 GG8 LS 모임장 경포유동사는 그로티 치타 클래식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5위안이 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아니스 RE7B의 30% 할인 그로티 카보니자르 브라바도 버팔로 S 다음에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여기는 트리페드 G타의 30% 할인 바패드 레티뉴 룬 체브렉 카니스 칼라리 코일 사이클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럭추리 오토샷 여기는 바패드 도미네터 FX 인베테로 코켓 D1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아트투아트 타임 트라이얼은 필박스 힐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